안녕하세요 프로데아마 최성민 프로입니다 벌써 13회차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아마추어분들 중에 거의 최강자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저도 한번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조백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드아마추어 2020년 랭킹 1위 조백균 골프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승무를 긴장되는데 제가 긴장하는 걸 좀 즐겨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플레이를 하며 우리 최성민 프로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피부색만 봐도요 저희 누가 프로인지 누가 아마인지 지금 필드를 좀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까매지는 것 같아요 필드를 제가 올해 두 번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잠깐 들었을 때는 거의 뭐 필드를 한 달에 25번 정도 그게 방송이 나가면 좀 그러니까 20회에서 25번 사이 아 그거 나 그거 나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조금 배우러 왔는 느낌인데 담을 살짝 한번 넣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러이도 좀 넓은 편인 것 같고 순산cc에서 오비 나면 속설이 있어요 어떤 속설이 있죠? 오비가 나잖아요 네 골프를 접어라 아하하하 와우 와우 76 야 굿질러니까 더 세게 쳤어요 진짜 오 근데 저거 나무가 없지 저는 여기 되게 많이 쳤거든요 실제로 가서 여기서 파란 데를 쳤어요 필드에서 오우 샷 자 질렀는데 약간 러프인가요? 나이스 나이스 네 공략이 좋네요 카트랑 가까이 많이 걷기는 싫어하시나 보이시는 한 20일 25일 다니면 카트하고 가까이 쳐야 돼요 이야 그런 생각까지 어떻게 쳐요 이런 거는? 오르막이 2.1이 있는데 더 하시면 되고요 뒷바람성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아 뒷바람성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한 115m 정도 저렇게 안 가면 좀 곤란하겠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샷이 안 맞아요 굿샷 우와 드로우에 정확한 거 같은데요? 우와 좀 많이 말렸어요 이거 아 거짓말이네 나이스 나이스 대충 유심히 보고 따라 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슬라이스인데 못해도 한 클럽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한 클럽 네 정확히 안 알려주는 거 같은데 맛있어 조금 많이 봤네 4... 4컵 정도 되네요 조금 센가요? 큰 링이 잘못됐네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대로 치셨어요 골프전 랭킹 3위하고 이야 첫 헐 스크라치네요 스크라치네요 투 그린이다 보니까 네 살짝 포대 그린이에요 아 그린을 미스하면 힘들어 어프로치가 조금은 힘들어지겠군요 와 굿샷 와 생각보다 두루가 좀 덜 난 거 같은데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이야 정확하다 우치진 프로 몇 번 쳤나요? 저는 7번 아이언 저는 6번 톡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톡 이야 페이드 좋아요 페이드가 잘 걸리는 거 같아요 우와 대박 우와 나이스 아니 턱 쳤는데 턱 쳤는데 턱 쳤는데 밑에 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위에 있는 그림은 우측이 처음에 좀 높은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슬라이스에 가깝지 않나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역시 똑바로 쳤어요 똑바로 하세요 그냥 똑바로 쳤습니다 아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실은 거짓말 되게 잘하네요 자체가 한 컵 보나요? 저는 아마 더 보일 거 같습니다 아 더 보일 거 같아요? 더 봐요 약해서 안 들어갔어요 한 세월 지나면 적응할 거 같아요 들어오니까 우측에는 괜찮겠네요 사실상 우측은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치기 때문에 만약 우측에 터져서 죽으면 그것도 재밌겠다 땡겨야 되겠다 우측은 갈 일이 없죠 진짜 갈 일이 없네요 확실하게 아니 좋아 같은 티샷을 하면 중간에서 공이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 필드 가셔도 그럼 페이드 볼을 네 맞아요 귀여워 사실상 스크린에서 페이드 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페이드가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네 왜냐면 백스피 양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맞아요 네 160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페이드 덜 난 거 같아요 아 페이드가 덜 났어요 그래도 나이스 네 아 런이 되게 많네요 아니 7번으로 톡 눌렀어 톡 저는 123m에 맞바람 보면 135m 정도인데 9번 아이언으로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아 9컨 와 굿샵 너무 중요한 칸데요 살짝 기네요 7.5에 8 7m를 강하게 좌측 5컵 좋아요 힘 있어요 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넣고 나면 빼주기도 하고 이러진 않네요 저는 진지한 거 좋아합니다 다큐인가요 여기가 여기 다큐입니다 살짝 난 예능인 줄 알고 왔거든요 잘 치기도 정말 잘 치시네 자 와 와 대박 76 와 저도 그럼 드로를 살짝 한번 쳐볼까요 자 패단가 걸린대 알갱 아 그래도 뭐 놓고 자는 자리로 아마 네 그렇게 친다고 잘 못치잖아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저는 107m의 피칭 컨트롤! 오, 이런 실수를? 우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건 기회입니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아, 조금 짤래요. 공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캐리가 짧긴 했는데... 그래도 다 굴러갔습니다. 일단 실수로 했기 때문에 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역시 연습이 없네요. 제가 볼 때 초반에 좀 달려놔야... 좀 감을 잡으시면 엄청 빨리 쫓아오실 것 같아서... 롤링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시겠어요? 롤링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시겠어요? 롤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시죠? 네, 맞아요. 저렇게 쳐야 되는데, 저도... 멘탈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 혼자 말려요. 안 맞다 보면... 말을 안 그려야 되겠네요. 그치만 말 좀 해주십시오. 저 잘 쳐야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안 말립니다. 굿샷! 여기... 최승훈 프론트 칠 때는 딱 두 마디밖에 안 하는데요. 굿샷! 아, 나이스!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이제 필드 가잖아요?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오, 야! 잠깐! 시작! 네! 페이드 좋다. 15. 이거는 52도로 눌러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서 쓰면 좋아요? 조금 더! 차라리 조금 더 간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살짝 오른쪽 위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가르쳐 주네요. 넘길 건가요? 짧게 칠 건가요? 이왕이면 넘기는 게 좋은데... 살짝 뒤통 맞았어. 진짜 넘겼다. 잘 친다, 역시. 근데 말해도 잘 못 치네요. 말 안 하면 못 친다고 했는데. 진짜...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럼요. 내기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로 바뀌었다, 이거. 진짜 아깝다. 4m를 좌측 한 컵. 못 넣으면 커피에 얼음이 없어. 소리가 안 나겠네. 쉬나요? 저기요. 안 땡기네요, 저는. 이걸 놓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핫5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핫5. 살짝... 굿샷. 살짝 꼬였어요, 백성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페이 중하네. 괜찮습니다. 잘 못 맞았다, 잘 못 맞았다. 틀렸다. 나와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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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끝날 뻔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 정도 탈출 각이네요. 헵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치셔야 될 거예요. 엄청 안 나가죠, 생각보다. 헐! 이렇게 됩니다. 다행이다. 우와, 대박이네. 샷. 조금 더 짧을 것 같은데? 가라! 더 가! 그렇지! 우와! 다행이다. 그냥 익을 맞았는데요? 잘 튀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7번으로 짧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먹는 것 같은데. 아, 바람. 일단 오비를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우측으로 두 컵. 저는 똑바로 봤거든요. 아, 똑바로. 아, 이게 똑바로구나. 항상 치고 나서. 좌측 볼 건가요? 네, 저는 조금 볼 거고요. 6cm 정도. 야, 약하다. 아, 아깝다. 너무 소심하게 들어가서. 괜찮아요. 아유, 감싸. 네, 저한테 괜찮네요. 그렇죠. 오! 오! 들어갔어! 나이스! 기가 막힌데요? 드라이브 비거리 평균은 비슷한데? 저는 왜 이리 안 나가죠? 이건 죽었는데? 아, 이게 살아요. 보기보다 좌측에 많아요, 공간이. 와, 골트 접을 뻔했다. 네. 훅바람에 완전 훅을 쳐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오비가 딱 났어야 재미있었는데. 아,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약간 개그하러 왔다가 지금 다큐멘터리 해서. 아, 굿샷. 바람하고 상세돼서 딱 가운데.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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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황하지 않고, 진짜. 세게 치셨네. 네, 나이스. 하하하하 160 내리막 그럼 저는 7번으로 컨트롤 샷으로 샷 와 꼽아 떨어질 때 됐는데 오! 감사합니다 60 6번으로 제가 톡 채야지 아 나이스 조금 큰 거 잘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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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6번 톡 치는 봤죠? 그러니까요 6번 그냥 부드럽게 치셨는데 안 들어가네? 좀 안 된다 한 2cm 정도? 2cm 정도? 3m 조금 세게 세게 나이스 터치 와 사이클링 버디 사이클링 버디를 하면 기념 라운딩을 해야 돼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필드를 꼭 까야 되겠네 500m의 맞바람이라 이거는 드라이브 쳐야 툰이 될 거 같은데 네 샷 사이로? 아이고 아이고 러프 이야 펑크전? 그래도 아이고 펑크헤드 가버리네 아쉽네 펑크헤드 가버렸어 나이스 네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리가 나왔네요 60 60 60? 정말 어려워요 122의 맞바람이니까 푸샷 우와 두루가 먹었네요 아 땡긴 각이 나오구나 나이스 아 저 자리는 조금 자 저는 56도를 가지고 짧게 조금 너무 짧은 거 같기도 하고요 아 딱 10m 잘래요 조금 짧다 네 이글 찬스 자 여기서부터 휘어야 되는데 좀 세네요 이야 살짝 센데 섭 아 아 제가 오케이 드릴게요 나이스 바로 바뀌었어 네 좋아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완전 스트로크 짱이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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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열려맞았어 살짝 진짜 아깝다 어? 나도 사이클버드 했어 이야 이야 이거 뭐 기념 나오는데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재능 프로님이 조금 봐주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후반 쳐보겠습니다 자 후반 파이팅! 파이팅! 할까? 우와 슈아 네 살짝 밀렸어 아 이거를 유틸리트로 페이드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효. 멋있어요. 꽂았어요. 아우, 에이프론 맞으면 진짜 컷시던데. 멋있어, 멋있어. 조금 짧았네요. 후반에는 샷 끝에 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로우가 안 걸렸네. 올라갑니다. 나이스. 넘어갈 거면 넘어가든 가지. 지금 말 안 시키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 말 받네. 아, 말을 안 시켜야 되네요. 벌써 간파 당해버렸네. 좌측이에요? 아유, 누가 봐도 좌측인데. 제가 볼 때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유. 자! 뭐야? 왜 안 먹어? 이건 진짜 이게. 아, 오늘 이렇게 들어가서야. 그러면 상당히 탈자가 왔을 텐데. 아, 짧네요. 뒷바람에. 와, 이거는 원온 대개인데요? 불가능합니다. 와우. 77. 77. 77. 8. 우와. 올라가나요? 벙커 왼쪽이다. 이야, 300m. 역시. 원온 도전! 갑자기요? 이야, 이런 거면 진짜 필드 기가 막히겠다. 와, 이건 절대 죽지 않는 샷. 절대 죽지 않는 샷. 페이드가 조금 덜 걸렸는데 나쁘지 않네요. 네. 나이스. 치기 전에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은 달라. 지금 제일 자신 없는 거리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하고 치면 100% 흔들릴 것 같긴 했거든요. 저 언덕쯤에 떨어뜨릴 거라서 캐리가 25m 정도? 약간 굴리는 느낌으로. 빼 갈 때 숨을 내쉬나요? 들으시나요? 호흡을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크게 말렸는데요? 파이팅! 야! 오! 야, 씨. 원래 살짝. 야, 니스 사시였는데 붙었어.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치기 전에 시청자 분들께 아, 이거 어떻게 칠 건지. 자, 이 순간을 어떻게 치냐면요. 네, 5m 그냥 찍 치게 됐습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시면서 쳐볼까요? 들쑥날쑥으로 해야 하나. 네, 알겠습니다. 어, 밀렸다! 와, 밀렸다! 나이스. 들었어! 저거 밀렸잖아요. 야, 밀렸어, 밀렸어. 진짜. 아, 내시면서 치는 것도 괜찮네요. 380. 380. 380. 380. 절대 우측 가는 일은 절대 없네요. 웬만하면 정말 없습니다. 네. 나이스. 어우, 샷. 후반 오시니까 다 절대 죽지 않으셨을수록 네, 그렇죠. 치시네요. 이분은 그럼 들으마시면서 칠까요? 약간 들으마시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탄도가 너무 짧다, 이거. 조금 짧으려나요? 잘못 쳤네요. 샷. 오. 꼽았다. 아, 짧아요. 우측으로. 다스크? 오, 생각보다 많이 먹네. 이야. 나이스 터치. 저는 이번에는 솔직히 오케이 받기를 원했어요. 개인 골프는 안 될 때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오, 나이스. 우와, 진짜다. 오, 다행이네. 맞바람이 있으니까 175m 정도. 와우. 굿샷. 그것도 드로우가 조금 덜 걸리긴 했는데 나이스. 아프지는 않습니다. 거리는 너무 정확하네요. G투어. 네. 몇 승이죠? 투어는 10승. 근데 우승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즐기면서 치고 있습니다, 요즘 G투어. 스페이드. 크나요. 조금 많긴 하지만 나이스. 오, 계속 저보다 잘 붙이잖아. 계속 제가 선생님 하는 느낌. 처음엔 없지만 끝에 슬라이서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게 말 안 그래요. 바닥 맑으니까 다 잘하더라. 나이스 터치다, 이거. 나이스! 자측 한 컵. 4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되게 쫀쫀한데요? 지가 높은데요? 네. 방송하면서 쳐야 되나 봐요. 되게 잘 맞네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평소에는 되게 잘 치는데 지금 되게 안 맞네. 다섯 톤 남았네요. 어허! 어? 넣긴 나왔는데! 어허! 넣긴 나왔는데!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끝까지 마구 남겨놓네요. 나무디 안 돼! 아... 우와... 감탄을... 스트레이트! 아 딱 좋아요. 조금 많이 좌측인 것 같긴 한데 이번 건... 오! 갑자기 기분이 왜 좋지? 야! 딱 끌렀네! 와... 짧구나? 홀! 와... 바람이 센가 보네. 와 나이스! 와... 들어갈 뻔했어. 4 3 2 1 턱 빨리 찌는 것 같은데? 어? 히어! 오! 이야... 4 3 2 하는 순간 좀 빨랐어요. 3 2 1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겠죠. 죄송해요. 필드 가면 되게 매너적인데 지금은 그냥 쳐서는 절대 못 이기겠네요. 여기는 어차피 드라이버 마음껏 쳐도 안 죽으니까 히어! 히어! 방금 전 이홀가 이홀이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필드에서? 네! 넓게 보이지만 나무에 가면 보기가 잘 나와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무에 가면... 이야 진짜 이거는... 저기에 나무가 있군요. 저런데... 확실히 멘탈이 다르십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어요. 좀 땡겼는데... 저기요? 에이프론을 맞으면... 보통 아이언을 칠 때 어떤 느낌으로 쳐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치고 기도하는 스타일인가요? 약간... 제발 하는 거죠. 제발! 자... 야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제발... 제발! 어? 아! 어디있지? 더 가는 거 같은데? 더 가는 거 같은데? 오! 캐리 치는 바다는데... 아아아아아아! 저는 이제 12m 칠 거고요. 왼쪽으로 한 다섯 거 보고 치겠습니다. 되게 빨리 치는 거야. 되게 빨리! 자 5... 더 시작인가요? 4... 3... 어? 끈 거 같은데? 야 이거 풀랐다. 야 이러면 안 되지! 나이스! 던져놨어. 하... 제가 입싸움에서 칠 줄이야... 나이스! 하... 야... 야... 이걸 이겨내네요. 이거는... 아연을 쳐야 될 거 같아요. 아연과 5분이 나면 정말 접어야 되잖아요. 편집해주세요? 네. 편집해주세요? 어... 핀씨 잡고 있어요. 오... 좀 많이 깎였는데 이거는... 아... 이거 한 170m 남겠는데요? 다음으로요? 우와! 엉망진창이네요. 이야... 붙었습니다. 자! 딱 페이드! 페이드! 오! 조금 짧네. 조금 짧았어. 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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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50... 49... 세다. 엉... 아... 아... 타잉구 XX 들어오시는 프로님은 처음 봤네요. 나이스! 와... 살을 쳤는데... 와... 이거 두 개 짠을 쳤어... 아니... 와... 나 이거 넣었으면 뭘 같네... 저는 쿠버나이언... 145m 와... 나이스! 아... 이거 크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가? 에이... 뭐야 이거 씨... 그게 저한테 괜찮아요. 홀이는 하면 모르겠네요. 홀이는 하면은... 네. 그냥 제가 징거리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효계로 나면 저는 마탱이를 갈고 오기 때문에... 페이드! 저기요. 어? 왜? 엄청 세다니까요 여기? 어? 아... 다행이다. 아... 어렵다 이거. 아... 헤비네 또... 야... 피럼프 안 먹었어. 이야... 정말... 진짜 옷만 시켰어야 돼요. 난... 난 봤어. 야! 아... 뒤탕쳤어. 와... 이러면 비슷한데...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와... 와... 우리 최종 프로여서 널으려고 하네요. 이야... 더 갔다 이거. 더 갔다 이거. 와! 우와... 와... 역시... 이야... 전 보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이...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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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강력한 샷으로... 아... 일단 세게 쳤습니다. 일단... 나무척으로 가면 되는데... 펑카노만 아니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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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왜 걸려? 오... 위험했어? 우와... 참고로 지금 헤비 러프였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 10승을 낸지 알겠네요. 이야... 잘 쳤다. 찰나요! 아... 좀 이따로 왔네요. 아... 터치! 오... 됐다! 됐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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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세요, 이거는. 오! 너무 세게 쳤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덕분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아마추어가 아니시거든요. 이미 프로들보다도 저 잘 치는 실력이신데... 저는 오늘 최승민 프로님하고 같이 치면서... 그린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퍼럭도 몇 개 있었는데... 아... 정확합니다. 마지막 20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